얼굴 확연히 다르다 분위기가. 그러니까 부러워. 아 지호 지금 콘서트 하잖아. 아 부럽다. 아 부럽다 씨. 내려서 한 번만 부르라고 그래 빨리. 쟤 못 알아듣더라고 적재가. 쟤 못 알아듣더라고 적재가. 쟤 너 답답해 이제. 응. 왜 답답해? 못 알아들어. 못 알아서 답답하지. 지금 우리 어떻게 돼? 답답하다. 어 근데 진짜 배고프다. 어 나도 한참 있어야 돼. 그 저기 은박지가 꺼매졌다고 익은 게 아니야. 그러니까 퀴 때 밑에 미리 깔았어야 돼. 어느 거? 감자 고구마를. 밑에다가 불이 안 붙어있는데. 그리고 그 위에 붙여야지. 야 얘 또 그러네. 너 또 그러네. 다시 해볼까 처음부터? 적재 답답했어 안 답답했어. 답답했어. 왜 답답했어. 말을 못 알아듣지. 너는 지금 말 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. 못 알아들어. 소민아 그거야. 야 쟤네 장작 키우다 적재야. 우리가 조금 힘들다 싶을 때 쟤네들을 보라고. 통쾌해야 된다 이거. 근데 소민아 진짜 위험해서 그래. 잠깐 일로 와봐봐. 소민아 저기. 못 떴어. 아니 위험해서 아니야. 그러니까 위험해서. 아니 이게 터진다니까. 아니 저기 터진다니까 일로 와봐. 저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야. 소민아 일로 와봐. 저기 가지 좀 구하러 가자. 소민아. 응? 같이 가지 구하러 가자. 안 갔고? 같이 가자. 가지 갔다 오면 돼. 이거 가지가 흘렀어 재밌겠다. 그러니까. 아니 마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. 우리가 붙는다고. 갔다 와. 빨리 소민아 빨리 와봐. 빨리 소민아 와봐. 형 가지를 갖고 올게. 응 가지? 가지 없는데? 봐봐. 어 이거 다 풀 뜯어. 소민아 이런 거 괜찮아. 어 이거 잘 타겠다. 세찬아. 어 이거야 가자. 됐어 너 얼마큼 됐어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통이야. 거통이야. 빨리 와. 오빠. 형 쟤 똥을 집어서 똥을. 오빠. 오빠. 그래 그걸 니가 저걸로 도끼로 한번 다시 잘라봐봐. 또 댄스 counselor. 됐어. 진짜 더